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와, 느낌이 좋은데 오늘? 앨범을 입고 있는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 아파하는 거야? 맞았는데 마지막 마지막 많이 멈췄어. 감사합니다. 미션 콘셉트 좋네. 기가 막히네, 콘셉트. 마지막 오르몬! 와! 오르몬! 촬영을 항상 이렇게 활기차게 오르몬! 하나, 둘, 셋! 뭐하는 거지? 뮤직비디오? 더! 오! 오! 뭐야? 오! 아직 남았어! 여기 있는데? 저거 안 읽어봐! 야! 한 번 봐야겠다! 오! 딱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받아도 없을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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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무 예쁜 것 같아! 좋아해! 오늘 거의 650 가까워! 우리 사진 뽑아분들이 어떠신가요? 오늘요? 셀카만 찍고 말할게요! 네! 확신이 좀 돌아가! 네! 강강수울내! 야! 아! 떨어져! 그러면 진짜 뜨거워도 생각해! 네! 하나, 둘, 셋! 잠깐만! 됐다! 뜨거워! 오케이! 오! 예!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형은 거의 DJ인데? 우와! 법이 많으시네! 그러면 나도 줄게! 아! 아! 뜨거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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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신한테 올해, 이렇게 무게! 난 무게 못 봐요! wonder my girl 난 진작 유신 아닌데? Beautiful world, beautiful world 눈부신 햇살 비추면 하늘 아래 내 눈대로 봄 모든 것 중에 네가 제일 예뻤어 네가 예뻤어 자, 유승우의 음악여행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신청곡 봤는데 뭐 있으세요?